오늘 소개해드릴 캠핑카는 카운티 4인승 캠핑카 2014년 식 오토 차량입니다. 원격시동 카운티 오토 캠핑카입니다. 블랙앤화이트로 깔끔한 오토 캠핑카 오토 캠핑카라서 귀한 매물입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관리된 2014년 카운티 오토 캠핑카 냉난방 완비된 귀한 매물 소개합니다. 이제 캠핑카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입구에 올라서면 감성 분위기 물씬 우드톤과 화이트의 조화로 감성 있는 분위기 입구에 카이프공예 신발장 골드 주방수정과 가구장식들이 눈에 띕니다. 에어컨과 TV 침상 쪽 카라반 창문 침상 한쪽으로 상부장이 장착되어 수납과 개방감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130리터 투도어 인테리어 냉장고로 넉넉한 용량 개수대 확장 선반이 장착되어 넓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감성 분위기 물씬 납니다. 고정식 변기와 선반 영샤워기가 장착된 넓은 욕실 운전석과 캠핑 공간을 구분해주는 커튼을 열면 깔끔하게 시공된 4인승차 시트가 짜자 가장 매력있는 점은 모토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12만 킬로미터 사진으로 천천히 둘러보시겠습니다. 모든 점은 모토 차량으로 인정됩니다. 핫평가 장착되었고, 와 선반에 원해집니다. 앞에서 총 est역, 집사 다 nego지역을 보니 신청하섭 소스 30만 킬로미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